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실습에서 이 SHA라는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SHA 같은 경우는 Secure Hash Algorithm 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NIST에 의해서 공표된 표준 해시 알고리즘으로 소프트웨어 시장 전반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해시 알고리즘 중 하나에요. 이름부터가 CQO 해시 알고리즘이죠. 그만큼 보안에 자신이 있다는 소리인 거구요. 한글로 직역하면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SHA1과 SHA2 계열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구요. 사실 이전에는 SHA1이라는 것도 존재하긴 했어요. 물론 안쓰이고 있지만요. 최근에는 SHA3까지 나왔는데요. 물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이 중간에 있는 SHA1때와 SHA2때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SHA2에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실습했던 SHA256을 포함하고 있구요. 또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 SHA512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SHA1 같은 경우는 현재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전 시간에 간단히 언급했듯이 MD5처럼 충돌이 발생한 해시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정확히는 최근 2017년에 구글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해시 보안 관련 연구에서 SHA1에 대한 충돌이 감지되었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는 추세구요. 현재 2019년, 2018년 기준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알고리즘은 SHA256과 SHA512 그리고 SHA384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HA256을 이용해서 블록체인 개발 강의를 진행할 것이구요. 실제로 상당수의 블록체인에서는 SHA256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SHA256은 MD5보다 2배 더 긴 256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총 64자리의 문자율을 이런식으로 반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MD5보다 2배나 더 길기 때문에 충돌 발생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더 적다는 특징이 있구요. 다시 말해서 아직까지는 SHA256에서는 어떠한 충돌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아무리 SHA256이 문자율의 길이가 길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계속해서 무차별 대입을 한다면 언젠간 충돌이 발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거지 해시 알고리즘에 있어서 평생동안 즉 영원히 안전한 알고리즘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컴퓨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 이 SHA256을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이구요. 이 또한 언젠가는 안전하지 않게 될 확률이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을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앞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SHA1 같은 경우는 구글 클라우드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수행된 연구 사례에서 약 900경의 해시 연산을 통해서 충돌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사실 이러한 측면에서 SHA1과 근본적으로 그렇게 다르지 않은 SHA256이 언제까지나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해시 취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양자 컴퓨터가 출시가 되지 않는 이상 제 판단으로는 최소 근 10년 가량은 이 SHA256 또한 일단 안전한 해시 알고리즘으로 분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컴퓨터 연산 속도의 향상을 고려해도 이 SHA256이 제공하고 있는 해시 알고리즘은 산술적으로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분류하고 개발을 진행해도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혹여나 미래에 SHA256의 취약점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블록체인에는 하드포크와 같은 알고리즘 개선기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블록체인에 기반이 되는 해시 알고리즘들은 현재로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비슷한 견해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구글 보안 연구팀이 발표한 SHA1의 해시 충돌 공격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바로 이 URL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SHA1을 대상으로 하는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최근 보안 전문가들은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반드시 SHA256 이상의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상당수 소프트웨어에서 중요한 정보를 암호화할 때 있어서는 SHA256 이상의 해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간단하게 SHA256 해시 알고리즘의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에서 SHA256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저는 일종의 블록체인 프로토타입을 예시로 들어서 설명하도록 할 거니까요. SHA256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